대전 산성교회가 10월 한 달 동안 2018 커맨시를 진행했습니다. 모교 커맨시에서 강사로 나선 개그우먼 조회련 집사는 공허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깊은 사랑으로 나를 택하셨다며 나의 삶을 기쁨으로 바꾸고 가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간증했습니다. 이어 산성교회 지성원 목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결단해서 모두가 행복을 얻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보그만에서 다시 태어나는 리본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2018 커맨시 행사에는 건축가 유연준과 연탄길의 저자 이철환 작가 등이 강사로 나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